낯가리는 나이여가지고 이 친구한테 우리 성우가 한 번에 좀 걸리게 누가 제일 자식을 한 번만 물어보면 안 돼? 나 왜 이렇게 다 먹 thirsty? 핦드ikum 너무 맛있다 아푸꽉이 아푸꽉이 오 송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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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하게 썼어 지금 의미하게 썼어 지금 왜왜왜 다 같이 쌓았는데 야 이정도면 다 온거지 이정도면 다 온거지 이상하네 이쪽 향해서 왔는데 등을 이쪽으로 하고 누구지? 야 덕후라 드디어 성공했어 혹시 여기서 잘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을 거 냠냠 옽 에이 에러냐 아르마딜로 되나. 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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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르마딜로. 배 갈라놨어. 배 갈라놨어. 그걸 먹는다고 아르마딜로를 정말로. 마야인들의 보양식. 아홉디 아르마딜로. 지며느리를 수천 배 키워놓은 것처럼 비교하게 생긴 이 녀석은 나무늘보, 개미할귀와 친척지간인데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20종이 있습니다. 몸을 둘러싼 단단한 갑옷. 짧고 튼튼한 다리와 단단한 발톱. 적의 위협을 받으면 몸을 동그랗게 마는 종도 있는데요. 생김새와 달리 움직임이 워낙 재빨라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군요. 뛰어난 맛 때문에 이곳 마야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걸 먹는다고 아르마딜로를 정말로. 그러면 여기는 아르마딜로를 언제마다 한 번씩 먹어요.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많아요? 많아요? 사냥개만 있으면 같이 남아주세요. 사냥개만 있으면. 좀 봐도 돼 가까이서? 우와 조금만 더. 나 아르마딜레 알고 가. 이게 무슨 동물이야? 아르마딜레 뭐 먹는거? 어머 귀엽다. 우와. 두더지 뭐야. 두더지. 어 되게 귀엽다 작다. 이거 두더지 되는 거 아니야? 돼지 같아. 이거를 키우나 혹시? 돼지 맞으신다고 하는 거야? 가봅. 힘이 세요? 힘이 세요. 새끼인데 힘이 세요? 네. 와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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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믿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믿어요? 안 나와. 내가 꽉 잡고 있을게요.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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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이런 장난감이 없으니까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동물들 가지고 들어가는 여기. 뭔데요? 뭐가 그게? 내가 보여줬어. 안녕하세요. 우와. 우와. 완전 귀엽다. 어떡해. 강아지도 새끼 많이 나시네요. 어떡해. 강아지 새끼 엄청 많아. 진짜 오랜만에 봤어. 놓이토리였어요. 감사합니다.